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했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저 앞에 가는 검은 차를 보세요. 좁은 공간을 지나고 있는데요. 아저씨가 차를 밀고 있네요. 저 신색차. 아이고 아이고. 부딪히고 말았습니다. 자 이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 검은 승용차의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. 좁은 공간을 잘 지나고 있는데요. 앞에서 차가 한 대 나오고 있어서 비켜주는데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가던 중에 하필요 그때 마침 신색 승용차를 경비아저씨가 차를 밀다가 두 대가 부딪힌 사고입니다. 검은차 입장에서는 양보해 주려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. 내가 가고 있는데 저 아저씨가 나를 못 보고 밀 줄 누가 알았겠어요. 또 저 아저씨도요. 저 소형차가 사람 키만 해요. 옆에서 밀다 보니까 옆에 검은차 들어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죠. 아빠도 주민을 위해서 저건 하나 만들어내야겠다. 그런 생각에서 민 겁니다. 저 아저씨도 좋은 일 한 거예요. 그리고 저 신색차도 내가 잘 세워놨는데 아저씨가 밀 때 잘 밀어야지 왜 사고를 했느냐. 이런 상황이었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? 진짜 저 검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연 잘못이 있겠느냐.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. 법원에서는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을 때 100대 0으로 보는데요. 이번 사고는 검은 승용차에게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. 검은 승용차가 거기를 지나기 전에 아저씨는 이미 접근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. 내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이죠. 이중 유차된 차 옆을 지나갈 때 그때 혹시 누가 나오는지 살펴봤다면 아저씨가 그 차에 접근하는 거, 그 손을 대는 걸 볼 수 있었을 거 아니냐. 그때가 거의 지나기 전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 차 앞에 공간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여유 있게 들어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. 그 아쉬움을 대해서 블박차에게 억지로 과실을 찾는다면 10에서 20%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고는 거기가 소방차 전용 구역이었어요. 차를 세우지 말아야 될 때 차를 세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실 비율은 검은 승용차 20,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를 세워놨던 경사진 곳에 차를 세워놨던 그 흰색 승용차 30, 차를 민 아저씨 잘못 50 정도로 보이는데요. 한편 이번 사고, 검은 승용차에게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옆으로 그 공간 들어가는 것, 그것도 일종의 진로 변경이라도 볼 수 있어요. 서 있는 줄 알았던 차가 밀리는 수도 있습니다. 누가 미는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항상 옆으로 들어갈 때는 차가 밀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뒤쪽도 한 번은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.